두 분이 결혼 10주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 좀 스토리 들어오시자마자 박혜리씨가 너무 멀리 있다고 남편이 네 바로 옆자리에 앉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 맨날 같이 있는데 지금 요정도를 못 견뎌지 않으면 어떡해요 맨날 같이 있다 보면요 살짝만 떨어져도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파핀여준씨의 혹시 애착인형이라고 아시나요? 애착인형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핀여준씨의 애착인형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어줘야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10년 차 부부인데 저는 이런 거를 처음 봅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 파워 러브 FM에 이수경님께서 진행하시는 러브 FM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 혼자 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남편이랑 같이 오니까 너무 좋지 훨씬 든든하고 재밌고 저랑 파핀여준씨랑 동갑이시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의 또래 중에 이렇게 저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나가고 있는 부부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아, 그런가요? 네, 뭐 비결이 있나요? 비결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자체의 매력 아닐까요? 아, 자체의 매력? 두 사람이 뿜어내는 자체적인 매력에 노력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게 결혼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정말 어느 한 사람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도 현준씨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막 이렇게 내 심장을 꺼내 보여주고 싶어 난 당신을 평생 재밌게 해줄 거야 공포용 아닌가요? 지금도 저를 굉장히 재밌게 해주고 저보다 더 연락을 자주 하고 굉장히 살갑고 그렇죠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개그코드 맞으면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관계가 끝까지 가더라고요 끝까지 잘 맞는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웃음을 주는 관계라고 하시니까 아, 비결이 역시 거기에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파핀여준씨는 박유리씨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맞습니다 첫 만남 때 정말 슬로우 모션처럼 박유리씨가 들어오는 모습과 그리고 말씀하시는 모습과 이런 행동이 딱 제가 찾던 이상형이었어요 예를 들면 하나만 꼽자면 그러니까 사람이 안으로 꽉 찬 사람 있잖아요 박유리씨의 모습을 보고 말을 나눠보고 아, 이 사람이다 이런 분과 살아야 된다 사랑한다, 사랑한다, 사랑한다 사랑한다.. 사랑한다, 사랑한다, 사랑한다 사랑한다, 사랑한다, 사랑한다